이 시간부로 우린 모두 군인이였다 나가서 죽지 말고 잘해라 이거 고맙군 근데 리퍼가 없네? 트레이서만 있고 와 30대? 2분 승인 30대 어 짱구 들어가 자 추천 안 하신 분은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기 점프하면 저기 뛸 수 있나? 어 아 실패다 아니 실패도 누르면 안되는데 잘못 눌렀다 페일이 화났어 지금 블리자드 게임은 공짜로 안 풀리지 않나? 뭐 스타가 뭐 지금 공짜로 하진 않잖아 아 아프다 괄호 한글자막 by 한효정 ㄷㄷ 어우 나 죽이려고 지금 본거야? 아 못 죽였어 아 여력 4명 잡았다 나이스 셋이구나 PC방에도 못 가고 그럼 아예 못하잖아 오버워치를 그건 좀 불쌍하다 마음이 아프네 너 어쩔 수 없긴 하지마 어쩔 수 없긴 하지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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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 아 콩도 샀어? 어우 축하해 어우 축하했어 누군가한테 두근모 때린거 어우 나만.. 나만 놀래 어우 죽고뻔했어 아 딩..올빕이 왔나? 아.. 아! 아 아깝다 아 진짜 아깝네 120..어우 돈 많이 쓰셨네 자 유튜브 여러분 들어가시고 120이면 완전 좋은 고민도 샀겠는데 부럽습니다 최고급인데 120이면 자 지금 아.. 아우.. 아.. 아 아 아 아 요거는 아 아 아깝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 한 번 밀어줘야 되는데 야 이거 고속도로처럼 뚫린다 알자 다 내 목소리가iant 응 총 dum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어 굿집은 좋은거 샀네요 에이씨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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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표를 포착했다 나이스는 어려운거죠 나이스 나이스 다 죽었어 더 까맣고 많이 필요한거죠 계속 다 죽췄는거죠 적둑 잡았다 아 트레이스 하나 다 뚫렸어. 아 진짜 와 제발 제발 아 아 이거 마지막에 뚫린거지 아 진짜 아깝네 아 아 거의 다 밀었는데 막았는데 아 아 너무 아쉽네요 아 우리 편 유감패 유감패 하하 상대편 뭐 뭐 있었지 한조 솔저 뽕 파라 라인 고릴라가 날거 같은데 솔저 메르시 자리에 보는데요 5 4 3 2 1 공군의 시스템 2 2 1 2 2 2 2 2 2 2 2 2 3 2 3 3 2 2 2 3 4 4 5 5 5 5 4 5 6 5 5 5 5 5 5 5 6 5 6 5 6 6 6 5 6 6 6 7 6 6 6 6 6 7 7 7 7 8 9 8 9 10 아 이거 웃기다 앞에 미니깃도 웃기다 아 두치 겁나 들어오네 어 우리편 잘하고있어 이거 짓지 않겠는데 이 정도 흐름이면 아까전에 막을 뻔 했거든 어 저 생쇠장룩 빠졌어 아 몸에 붙였네 이거 저기 뭐야 트레이서 궁이 몸에 붙으면 어떻게 해야돼 편도 제일 쌓인 시간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아 엘투시 1분전 축하 하나만 좀 부탁해 이거 쁘 뱀 쁘 뱀 라이스 구독도만 해 자 12시 1분 전 자 초초 하나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자 공격이 다 좋다 공격 좋고 자 여러분 지금 추천 이벤트 할게요 자 추천 안하신 분들은 추천 부탁드리고 자 10초 전 자 5 4 3 2 1 자 추천 부탁드립니다 추천 자 누가 1등인지 보자 자 추천 자 강타님 토끼와 유라님 할인 완전히 감사하고요 어 첸강딱님 강타님 기부스님 자 추천 안하면 로봇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 뭐야 5명밖에 없어? 자 사랑이님 오스카 감사하고 자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공격 시작까지 30초 프릴리엣 방격한 성화 자 화이팅 이기자 이기자 3 4 3 2 1 공격을 시작합니다 에이 거점을 점령하십시오 프레이섬 어 추천에 들어가서 먹네 아이고 나 죽는다 아 안돼 한번만 실수면 죽는데 자 자 자 자 봤지 자 솔저로 볼리라 잡기 아 로드 오고있네 아 자 리퍼야겠다 역시 로드 오고잉 으악 로드 오고잉 지배 아 망했다 이걸 지네 이제 한 번만 잡아 한 번만 아 다 죽었다 자 한 번만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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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죽어 이 자식아 아 메르시만 잡고 못 잡았네 아 이렇게 끝나네 자 출퇴 감사하고 형님 아 진짜 아깝다 아 아 아 아 아쉽다 아 아 너무 아쉽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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